여러분 저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공부법 여기에 제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서도 이 효과적인 방법대로 따라하면 성적을 올리고 성공한 학생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꼭 서울이 아니어도 지방이나 시골, 산간 이런 지역에서도 그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성적을 올리고 그리고 진짜 공신이 돼서 더 많은 후배들을 도와주는 이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정말 많이 발생했어요. 너무나 기쁜 일이었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진짜 들으시면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학생들이, 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아주 꾸준히 안 해요. 아주 열심히 안 합니다. 오늘 뭐 오늘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안 해요. 오늘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안 해요. 오늘도 공부 안 하고 여기 와 있잖아요. 공부법이고 나발이고 가네.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올리고 뭘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그때부터 저희 하는 일이 소외계층 학생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이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안 할 수 없게 만들자. 그래서 그때부터 막 동기부여 시켜주자. 공부 자극이라고도 하죠. 막 독설 날리기도 하고요. 막 일침 넣고 막 팩트 폭행 날리고 막 그러다 이제 또 따뜻하게 힐링.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소중하니까. 그럼 저 형이 갑자기 미쳤나 이런 거죠. 그런데 효과가 좋았어요. 저희가 이제 진짜 친형 같은 이런 입장에서 어른 같지 않고요. 이렇게 말해주면 이 학생들이 정말 감명받고 그리고 먹히는 것들만 따로 추려가지고 영상을 콘텐츠를 만들면 그걸 보고 막 학생들이 막 감명받아서 막 울어요. 막 성태형 이제부터 막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해서 막 저기 뭐 대학교 정문을 부수고 합격을 할게요. 맨날 이래요. 그놈의 정문을 맨날 부수고 합격을 하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우리 마찬가지지만 마음 먹지만 어떤가요? 일주일 뒤에 뭐 열흘만 지나도 어떻게 돼 있어요? 그대로 원상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뭐예요? 올해 뭐 신년 계획 세우고 했던 거 지금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나요? 지금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그렇죠? 우리가 뭐 그렇게 꾸준히 유지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지금 공부법이나 동기부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하죠. 한데 이게 어쨌거나 무슨 일이든지 간에 계속 꾸준히 가서 유지되지 않으면은 뭐 어떠한 걸 대단한 걸 기대할 수 없어요. 저희의 공신의 어떤 존재 이유이자 사명은 얘네들 잠깐 뭐 성적 잠깐 올려주고 그런 학원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 학생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게 저희 어떤 꿈이자 존재 이유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습관이죠. 습관. 습관이 뭐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습관. 습관이 뭔가요. 자, 습관 너무나도 간단해요. 습관을 우리가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공부가 이제 습관이 됐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뭐 부모님이 뭐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아마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집중하고 열공하고 있는 이런 일이 아직까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구체적인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습관 중요하다는 얘기 다 들어봤어요. 뭐 습관이 인생을 좌우하고 매일 꾸준히 시키세요 이런 이야기 우리 전문가들 다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끝이에요.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럼 어떻게 정말 만들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집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 전제가 있어요. 이 기본 전제가 뭐냐면 66일이에요. 6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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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일이에요. 66일 이게 뭐냐면 연구회 런던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이제 습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과연 며칠 동안 계속 꾸준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습관이 되고 습관이 돼서 무의지 상태 의지가 없어도 의지가 없어도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하게 되는지 거기에 걸리는 시간 측정했더니 평균 66일이에요. 이게 평균치니까 사람마다 편차가 있죠. 근데 저희가 수많은 학생들을 멘토링 해왔잖아요. 66일 두 달 좀 넘는 시간인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주 그냥 인간을 개조시킬 수 있어요. 자 무슨 무섭죠? 우리 단군신화 알죠? 단군신화에 뭐가 나와요? 단군 할아버지 나와요? 아니 맞아요. 천잰데? 단군신화에 단군 나오시죠. 또 뭐가 나오죠? 곰 맞아요. 호랑이 뭐가 나와요? 아 마늘 쑥 좋아요. 여러분 거기서 환훈께서 그 고무랑이한테 그 쑥가마늘 며칠 동안 먹으라고 하죠? 100일 100일 여러분 100일 딱 정해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100일 정해주지 않았어요. 환훈께서 야 니들 저 동굴 들어가서 거기 빛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한데 거기서 쑥가마늘 먹고 10년이 될지 뭐 100년이 될지 니들 거서 먹다 죽을지 몰라.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듯이 매일매일 그렇게 먹어봐. 될 수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곰이 100일 참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참아요. 100일 딱 정해줬으니까 이걸 목표가 확실해졌으니까 참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학생들을 멘토링 해보잖아요. 매일 꾸준히 해서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습관 한번 만들어봅시다. 시작도 안 해요. CR도 안 먹혀요. 여러분 자 66일이라는 거는 습관 만들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시작하는 날도 나오고 끝나는 날짜도 나오죠. 목표가 명확해져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뭔가 분명해졌을 때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66일 동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66일 동안 꾸준히 하면 좋은데 66일을 못 버텨요. 지금 3일도 못 가는데 무슨 66일을 공부를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공부 재밌나요? 네. 오늘 대답한 것 중에 제일 열심히 대답했어요. 재미없단 말이에요. 왜 재미없을까요? 그런 생각 해봤나요? 어려워서 좋아요.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왜 하기 싫냐고요. 재미없어서 네. 앉아있으니까 그럼 서서 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왜 재미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공부가 재미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공부는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뭐 보입니까? 여러분 한 시간 공부하면 뭔가 확 달라지는 게 뭔가 보여요? 뭐 한 시간 공부하면 평균이 뭐 0.1점 올랐네 총점 당신 올랐습니다. 이렇게 뭐 뜹니까? 성정표가 그 즉시 바뀌어요? 없어요. 열심히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법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실력이 바로바로 그때그때 느는지도 몰라요. 한참 나중에서야 뭐 결과는 받아볼 수 있겠지만 안 보인다고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학생들이 정말 뭐 정말 빠져들어서 몰입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서 하고 정말 재미있게 하고 있는 뭐가 있죠? 굉장히 열심히 하시나봐요. 게임 여러분 그럼 게임에는 뭐가 있나요? 레벨 점수 아이템 보상 좋아요. 자 여러분 이 게임은요 보여요. 아무리 간단한 이런 모바일 게임 아무리 간단한 것도 여러분들 뭐 하나라도 하면 뭐가 팡 터지죠. 뭐가 부서지고 깨져요. 그 즉시 보여줘요. 그리고 점수도 있어요. 총점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내가 지금 한 시간만 해도 이번 뭐 중간공사, 기말공사 평균 점수가 바로 바뀌어요. 바로 느껴진다고요. 그리고 아까 뭐야. 레벨도 있죠. 경험치 쌓다 보면은 레벨도 촘촘하게 올라가요. 아이템 내 처음 게임 등장하면 막 얘네들 막 벌거벗고 나와요. 옷도 안 입고 뛰 댕겨요. 그러다 뭐 어디서 주워가지고 막 갑옷 입고 뭐 무슨 이거 뭐 칼빼서가 내가 차고 이러면 벌써 멋있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나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애들 벌써 등장하면 얘네들 저런 저 쫄앱들은 그냥 무릎 꿇고 앉아있어요. 벌써 내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공부도 게임처럼 좀 만들어보자고요. 게임처럼 만들어보자고. 어떻게? 보여지게 만들 거예요. 눈에 그냥 보이게. 우리 공부는 너무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동굴에서 참는 거 아무 너무 막연했단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습관 달력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습관 하나를 이제 정하세요. 그래서 목표 습관에다 이제 적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미 계획표 같은 게 있다면요. 그걸 매일매일 지키는 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1일부터 66일까지 그냥 66개 레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뭔가 정해졌던 걸 달성할 때마다 거기에 뭐 엑스표 치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뭐 도장 찍거나 뭐 스티커 붙이거나 날짜 적거나 아니면 개수를 적거나 해서 빼곡하게 채워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벌써 한 30몇일 했구나. 아 내가 벌써 이만큼 했구나. 빼곡하게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뿌듯함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나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심지어 행복감마저 느낄 수 있어요.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껴야만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 66일 저 만렙 찍을 때까지 매일매일 차근차근 내가 올라가는 게 내가 체크하고 눈에 보이고 느껴지잖아요. 자 그래서 눈에 확 띌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게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보여지게 만들었다는 뜻은 내가 물론 보지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공신멘토 중에 이 학생은 이런 습관 달력을 어디다 붙였냐면요. 집에 냉장고에다 붙였어요. 냉장고. 냉장고 누가 열어봐요? 엄마. 엄마가 보고 있어요.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연습장에 내 노트에 나만 이렇게 보고 체크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뭐 안 해도 그리고 집에 가도 뭐 여러분 불편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뭐 친구가 놀자 그래서 신나게 놀고 뭐 집에 가도 뭐 집에 가면 밥 따박따박 잘 나와요. 뭐 잠자리도 늘 있어요. 뭐 딱히 안 해도 괜찮아요. 큰일 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만 가지고 여러분들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 힘들다 아니면 다음에 하자 뭐 해도 이상 없어요. 불편한 거 없다고요. 제가 좀 더 이거는 공신 사이트에서 되게 유명해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이 이제 수험생이었는데 삼수를 냈어요. 남학생이거든요. 이번에 지금 대학 가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안 되면 군대 가야 돼. 절실하죠. 그래서 삼수생 지금 너무 절실하니까 삼수생만 우리끼리만 이제 노는 거예요. 삼수생이 네 명이 모였어요. 열심히 하자고 합치면 12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절실하니까 계획을 짜가지고 어떻게 했냐 서로 점검해 주기로 했어요. 점검. 공부 이만큼 다 했는지 실제 퀴즈도 내요. 정말 공부해서 알고 있는지. 제가 근데 만약 계획된 대로 못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끼리 내기를 했거든요. 뭘 걸었냐. 10만 원 빠우기로 했어요. 여러분 안 할 수 있겠어요? 안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서로 10만 원 삥뜨드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뭔가를 걸고 막 엄청나게 정말 열심히 이제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더 큰 것도 그렇거든요. 뭘 걸었냐면 4명 중에 만약에 못 지키잖아.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 합격해도 등록 안 하기로. 아니면 합격했으면 갔겠죠. 뭐 어떻게 안 가요. 갔겠죠. 저라고 갔겠죠. 근데 여튼 뭔가 걸려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이 이제 자기 꿈을 이루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스스로 안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공신들이 뭔가 꿈과 목표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공신은 오히려 반대.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버려요. 이걸 자기 제어장치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빼박인 거예요. 빼박. 지금 너무 전문용어를 썼나요? 그러니까 안 할 수 빼도 박도 못해요.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예 만들어버려요. 자 그런 이것도 한 게임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심지어 도박도 그렇죠. 도박 이런 거 어떤가요? 내가 딸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하게 되죠.